처음에 어떻게 만났습니까? 제가 팬이었거든요, 프리티렙니다. 나와서 이제 경연할 때 보고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본 적이 있거든요, 멀리서.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쟤 만날 거다. 진짜? 보통대로 얘기한 거야, 뭐야. 제가 좋아했으니까. 똑같다, 똑같다. 이분은 결혼한다고 했대요. 와, 역시 이 두 분의 남자가 참. 한 2년 뒤에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후배 중에 또 어떻게 또 연이 닿는 지인이 있더라고요. 바로 소개 좀 시켜줘라. 인연이. 진짜 인연이다. 어땠어요, 트로디 씨는? 처음 봤을 때 오다 말다 첫 질문이 뭐였냐면. 뭔데요?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여쭤보시죠. 첫 질문이? 첫 질문이.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어렸어서. 이렇게 너무 잘생기신 분이 갑자기 그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. 아, 이거 약간 무서운 것 같다. 놀랐어요, 저도. 그럴 수 있죠? 그렇지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되게 좋으신 분이었죠. 다행히. 아니, 그럼 처음에 사귀자고 어떻게 했어요, 그러면? 제가 계속 좋다고 하고 첫 만남을 하고 이제 2주일 정도 뒤에 이제 사귀게 됐어요. 빠르네, 빠르다. 전 4년 걸렸는데. 4년이요? 4년이요? 진짜요? 옆에 4년 걸렸어. 진짜요? 아니, 컴퓨터 하는 모습 조금만 일찍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. 3년 동안. 4년이 넘어요. 3년이 넘어갔다. 안 Scotta 하는 모습. 감사합니다.